Q. 아이브의 취각형 Q. 아이브는 분명 아이브는 아이애브의 취각형인 아이즈에서 유래되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두 당당히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 먼저 봐주실게요. 네, 더 봐주시고요. 기사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사님께서 진짜 잘 찍어주시려고 카메라 두 대를 양손에 찍어서 찍어주시고 계세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중앙에 보다가 어느 정도 찍힌 것 같다 하면 아, 네네, 이제 왼쪽을 봐주실게요. 왼쪽. 아, 진짜 너무 예쁘게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네, 저걸 다해서. 네, 이제 오른쪽을 봐주세요. 볼게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브의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는요. 앨범 판매량이 무려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요. 한국 걸그룹 역대 세 번째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당장한 네. 자랑스러운, 스타쉽의 자랑스러운 그룹입니다. 네. 아, 보라트 요청이 들어왔어요. 네. 네, 시선을 그러면 오른쪽, 우리 요청이 있으시니까 오른쪽부터 부탁할게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봐주시고요. 자, 우리. 네, 중앙 안방도 서운하잖아요. 네, 중앙 안방도 서운하잖아요. 중앙도 우리 동주자님들도 보라트 좋아하거든요. 자, 돌려주시고. 그리고 왼쪽에도 촘촘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왼쪽에도.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네. 네,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 드릴게요. 자, 우리 멤버가 많다 보니까 우리 기자들이 한 분 한 분 예쁘게 찍어주고 싶어가지고. 네. 자,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처드리겠습니다. 둘, 셋. 다이빙트 아임. 안녕하세요, 아임입니다. 네, 잘 만났습니다. 네. 자, 오늘 드레스코드 한 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드레스코드는 펩시에 맞춰서 청량하게 한 번 블루로 입어봤는데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아유, 궁금하다. 너무 좋죠. 아, 집 딱 보면. 괜찮다 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긴 좀 아쉽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캡처 타임 4초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보시는 팬분들이 있으시니까. 지금 다 캡처 하신다고. 네, 영상 카메라가 어딜까요? 저기 2번 카메라죠? 네. 2번 카메라를 봐주시면서 3초가 안 돼? 네. 제가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캡처 타임.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혹시 이거 궁금해요. 아이브의 펩시 제로 슈거 맛, 망고 맛, 라인 맛. 파도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한 2초 드릴게요. 자, 1, 2 끝났어요. 자, 망고 팁. 하나 둘 셋. 아, 망고 팀. 네. 오오오. 두 분. 이거 두 개. 자, 라인 팀. 하나 둘 셋. 자. 아,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망고 대표, 망고 대표 목표에서. 망고의 매력은 이거다.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망고가 또 되게 여름함은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망고향이 딱 이렇게 맞춰지면서 맞았을 때 여름향이 너무 잘 어울려서 망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제 라인맛 대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로 슈가 나왔을 때 라인맛이 먼저 나온 이유가 있겠죠. 와. 라인이 가장 맛있기 때문에 라인맛이 먼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나오고 많이 먹어봤으니 저의 입맛에는 라인맛이 딱 맞던 뭔가 이렇게 딱 익숙해졌다. 맛이 길들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라인맛이 가장 맛있다고 말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펩시랑 먹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어, 파파존스 피자예요. 아, 그거 모델이에요? 모델이에요, 오늘. 아, 역시. 아, 역시. 아,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이었어요. 양쪽을 행복하게 만드는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우니까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 무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펩시 콘서트 오늘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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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